데미지는 좀 줄었는데? 미쳤어? 미쳤어? 미졌다 미쳤어.. 미치짜 세다.. 와.. 진짜 세다.. 아, 뜨거워! 안돼! 아깝다, 케알가.. 15차네? 19가 아니라 15? 자일로 끊어놨 아.. 이건 아니지 아 이 건더 아프지 진짜 나른 애는 한 만일 해결이 있었잖아 안 돼! 건너가! 건너가 건너가 예예예예 백마버! 야 이거 전체 전체 안 돼! 아! 아 진짜 바로 살렸어 쟤 이거 저울로 살려 그거 쓰지 말고 레이지보다 한 명 남은 이긴거 아 그거 그거 어 아이즈 어 아이즈 오케이 미리나기에 함정 끝났네? 아유 유인하기가 필요해 맞아 다른 애들은 풍진 오 차비야 닮았어 될수도 있잖아 왜 그래 그냥 어라인 스윙일 것 같겠다 귀찮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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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레줌이 후수야보다 마력이 센 리디아 리디아는 저게 갔다왔잖아 아 뭐지 한수개 한번 갔다왔잖아 한수개 한번 갔다왔잖아 한수개 한번 갔다왔잖아 아 그 뒤에 리플텍 리플텍 아 저거 필라나? 리플텍 될거 같은데? 이건 리플텍 되면 감지 아 진짜 피가 나 세다 진짜 야 야 얘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세실 피 때문에 이것도 진짜 다 타이밍 써야지 아 리플텍 왜 이렇게 늦게 걸려? 우와 제발 아 아니 아 아 안되는구나 나이씨 오라인지야 무조건 오라인인데 왜? 후즈야는 무슨 템 찍으실까? 그러지? 좋은 생명 뺏어서 제주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어차피 사라질 거 분명히 이거 100%야 누가 저 지팡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 지팡이 빼줘야 되나? 다다다다다 내가 이제 진짜 오래 걸리네 야 얘네 나오면은 무조건 얘네부터 잡아야 되겠다 쟤네부터 잡아야되는데 무조건 쟤네부터 없애야되 어? 멈치도 별로 안줘 생각보다 벌어졌다 진짜 양아치야 쟤네들 파동에 공부를 봤을때 이분거 다 이끄고 지구템 쓰고 있네 그러니까 갈테고 쓸줄 알았더니 뭔가 더 좋은거 껴야되는거 아냐? 지팡이도 나어? 오직 플라즈마 지팡이와요 그러니까 얘네를 펩버더가 쓰고 있어 별루네 그치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템을 다 줬나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요이치에 와서 빨리 왔습니다 지금 저 끝에도 분명히 아이템이다 겁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지금건 뭐야 더 필요해 다행이다 얘들도 괜찮아 아 얘도 빔을 써? 카운터로? 아니 뭐 빔을 다 들고있어 흥 빔쟁이들이야 얘네들 밀뱀 너무하네 김쟁이들 진짜 communities 예밋은 단통화기 말이 잘 아 VehK 어떤 얘 드라마소 root 근데 우리는 빔은 카운터라 그래도 예밋은여 약하잖아 아 범 하나 나와야되네 진짜 최소한 그 도끼데비지만큼은 나오고 99인 데비지가 안나와 우리도 탈모빙을 큰일나 탈모빙 그치? 만능력 5개 어 이건 나쁘지 않다 아 무기가 없어 아 무기좀 줘 이제 줄때 되지 않았냐? 빛채검 너무 오래쓰는거 아냐? 전비를 하나쯤 떨굴때가 나올때 줬는데 설마 그 채광건드가 사봤는데 안되는건 끝이 아니겠지 아 안나오라 이제 아담한티움 그거 왜이럴지 안나오라 아담한티움을 얻어야되나 마지막 정원가 정신파도 전체를 정신파도 전체를 아 진짜? 정신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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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를 그냥 쭉쭉채우면서 정신파랑 정신파랑 자동사냥된다고 좋아하던게 몇분 안된거 같은데 지금 자동사냥하는 끔쌀이야 맞아 끔쌀 끔쌀이야 대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 끌라 진짜 아니 우주에 보호구라도 주든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줘 맞아 딱으로 죽어 그렇다 쓰지도 않네 지금 전설끝 전설끝 아이템들이 마지막 던전이랑 외전에 몰팡되어있다고? 아 진짜요? 외전에? 어떻게든 마지막 던전이 나오겠다 외전이라고 하는거는 애프터이어 말하는거야? 애프터이어는 따로잖아 현수모구고 이런데 이런 던전있다 어? 아 받는데 안먹는건 좀 그래 아 저 지금 장비수도 있어 비채검 개 막 이런거 개 우선 쟤부터 죽여야돼 맞아 전체로 상다바를 주의해야 훌륭한 개만 주의해야 빨리 그래 빨리 아 아 죽었어 결국은 결국은 죽었어 핑스의 꼬리 쓰면은 무조건 바로 한방이야 아이 아이템 빨리 살려서 아 쟤도 죽었다 전별각인데 이거 저거 써야돼 세시 아 아 저 한방에 안갔어 이제 세시 한방에 안갔어 야 미치겠다 아 오라오 뭔가 좋지않아 오라이즈 제발 빨리 빨리 구하네 여기 안돼 안돼 끝났다 전별이다 이거 이건 전별이야 시작하자마자 삐임 아 아 겁나 쓰리네 안녕 영감님은 납작해졌네 진짜 영감님 사라졌네 영감님 뭐야 납작해졌어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아 진짜 너무 세다 아이오에스판이 너무 어려운거야 이거 아 꼬리다 꼬리 아 빔을 뭐 계속 단사를 해 저거 미친거야 지금 아 아 빔 쏘는데 때렸어야지 아 카운터야 카운터 바로 세시를 바로 채워줘야돼 약간 생각보다 세지가 않을까 정신팔 정신팔 얼마나 차려보자 정신팔 아 이거 차지를 않아 정신팔 뭐야 이거 리디아 아니면 먼키로 보낼수도 없다고? 정신팔 정신팔 아니 말해도 차지를 않아 뭐야 저거 틱 아니야? 지금 찼잖아 아 틱이구려 이거? 어 틱이네 어 다행이다 어 이거 한 번 봤으면 되는 거래 아 아 조금만 조금씩 조금만 차네 저게 더 좋은데? 그런걸 나쁘지 않네 근데 겁나 많이 단다 진짜 세시를 조금만 맞으면 2000대야 2000대? 야 2명이서 힘 계속 해줘야돼 그냥 세시를 한테만 태알라 같은걸로 태알가 같은거는 좀 오바고 태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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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일 단일로? 어 단일다 어 너무 쎄다 너무 쎄다 진짜 돈벨다 선생님 역시 힛 단벨다 힛 잠시 투 힛 힛 힛 안가면 되는데 사실 사실 안가면 되는데 안 갈 수는 없게 만들어 어? 아 은사가가 50인가부다 바로 세실버 모든것은 세실레게 소마의 눈물은 뭔지 한번 보자 MP10 MP가 올라가는거야? 영감님 빠져 아 영감님은 빠져 백허 빠져 아 왜 싱무시해? 싱이 어디야 싱이 그치 나쁘지 않아 싱이면 파이어 한번 쓸 수 있어 파이어 그치 이디아라 이디아의 마법이라 아 12만원? 한수 못쓸 못쓸 때 한번 더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치 아샤 그러니깐 이래서 불러줄 수도 있어 아 저것때문에 준비가 되더라 으흐흫 어? 쎄좀 쎄좀 팔키벌레 팔키벌레 돼야되라 이거 팔키벌레?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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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하나 맞으면 빈사야 그니까 두대맞으면 dolphins вал요 2대 맞으면 그런거야 모르고 음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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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품많어 다짐해 기계포 피 빠진거 보소 해야지 안 돼 안 돼 아우 그 미스야 그.. 그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우 뭐야 진짜 무서워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브라이드 쓸려고 와 얘네 2점 너무 쎄다 진짜 아니 이거 어려움이면서 얼마나 어려운거야? 아 그래도 그나마 빔 쏘는게 한 대일 땐 다행이야 2레벨으로 다 배웠어 한 대일 땐 다행이야 제가 막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확실히 그리고 4에서 마법 그 뭐지? 영천시간이 너무 지워 다른 시리즈보다 아 이거 무슨 일방국 때릴 시즌 계속 다 그러네 지금 삐웅 삐웅 아 너무 산게 아니야 저거? 너무 쎄잖아 평타 때릴 수 있어 평타 때릴 듯이 쟤는 그냥 저게 평타야 아 빔 진짜 빔 말도 안되게 쎄 아 그래 저 빔만 없으면 할만해 빔 없이 할만해 진짜 없애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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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! 사실 레벨 낮은 것도 아니네 포가 어렵게 어렵나봐 어우 진짜 60인대지 50인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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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기도가 있는게 난이도를 밸런스 조정이 된 것 같아 기도가 없으면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 기도가 사기기술이긴 사기기술이거든? 아 기대나있어 아 나 이거 그러고자 너버 렌더가 얘 100너버 써줘야돼 얘도 100너버 케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게와서 지성 지성 아니 괜찮아요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좀 파판하면서 희열이 좀 있었네요 그 뭐지? 즐거운 희열이 한번 있었어 희열이 한번 다 써라 빔진 그만 와 저건 진짜 너무 세다 말도 안되게 된다 말도 안되게 된다 따봉 따봉 어디게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따봉이라고 하네 박수가 아니었어 박수가 아니라 따봉이었어 이거 모션은 박순데 그치 따봉이라고 다 써라 진짜 힘들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음 아 아 아 아 아 시작하다 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실 와 세실 진짜 간당간당하다 야 크마א도 쏘 흠 아 안돼 아 진짜 아 미치고 활짝 뛰겠다 기쁨의 절규가 들린다 이게 기쁨의 절규야? 야 빔 너무 사기다 저거 진짜 와 2300이야 이거 CC 빼면 안 된다니까 한 마리 죽어 와 이거 어떻게끼해 이거 야 빔 쏘는 애만 5명 나오면 이거 뭐 아예 지쟁을 못하겠는데 아 너무 사기하냐 이거 진짜 쎈다 야 진짜 쎈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이거 아니 빔 실이 드러누지는데 이미 죽고 있어 빔 아 마무리 너무 너무 실이 느려가지고 그니까 여기서는 너무 느려졌어 실문도 내 실문도 실문도 바꿔야되나 딸이가 2초씩 들어가가지고 그니까 한방이야 한방 아 버스트가 다행이다 그려부 해봐 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엔딩 가까워 그치 정보해봐 엔딩 가까움이 느껴져 엔딩 가까움이 느껴져 이제는 달라 우아아 씨 큰일났다 큰일났어 아 마법이 너무 느려 너무 용창이 너무 길어졌어 게임이 아 아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아 아 아 세긴 세다 이건 리플렉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근데 이건 리플렉을 다 먹이고 있을 시간이 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겠다 아 엄청 느려가지고 아 너무 느릿 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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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prep 정보 나 정보단 났자라 정보단 났다 힘은 다비 없습니다 아 이거 뭐 기도 이런걸로 만화를 채우는 여유가 없는데 지금 너무 쎄가지고 씨를 안하고 지금 안 되는지 부스야야해 저걸 써 정신파가 그래도 쓰고 딴걸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언제 잡냐 아 차라리 그냥 도끼 껴야되나 아 근데 도끼는 2천댄지 2,3천댄데 뭐지? 뒷나감 나오는데 뒷나감이 너무 심해지고 뭐지? 아 버티기 능력치가 과연 뭘까? 버티기 세이블 아우하고 크기를 해볼건데 버티기가 피가 적게 다는거면 차라리 백마호 빼고 버티기를 눌러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버티기에도 카운터는 쓸거 아니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와 한판 한판이 진짜 장난 아니네 수야 레벨어 며칠 레벨어 며칠 레벨어 아 말아도 없어 어라이즈보다 레이즈보다 레이즈로 살리는게 낫잖아 쟤는 어차피 피톤이 적어서 크랩 그런 다음에 케알다 같은거 전체만 벗어버리면 둘 다 거의 다 질거같은거 새로 벗겨 엔치 수압 아 세이브둔 나와드는데 마라바 채우게 그 펜타버 쏘셔야 되는데 와 시간 많이 갔네요 어 오오오오 어 지금 토끼도 있어 아 진짜 깨면 어떻게 들어왔어 역시 최강자 아니야 저거 저게 흑박인가? 나쁜 놈 나는 역시 아직 탑이시군 나는 뭐지? 직업 바꿨다고 하면서 마왁 이라고 알고보니 난 내가 마왁 이었다 낯겹지 이러면서 나 이제 직업 바꿨어. 마왕이야. 이러면서 아니 그래도 오늘 되게 많이 갔어. 그치. 맞아요. 지내도 많이 했어. 오늘 중간중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. 그렇지. 없애버려. 아 저 진짜 너무. 언제쯤 데미지가 나올까. 진짜 진짜. 아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두려. 슈렉이다. 이거 진짜. 엣지까지 파티에 있는거 보니. 엣지 역시 품지다. 잠시만요. 어차피 좀 있으면 꺼야돼. 7분이야. 7분. 11시. 아 장난 아니네. 오 엣지 레벨업 했다. 오 휘톤준바. 디디 안 눌러. 세이브다. 세이브. 썼어 저거 텐트? 아니 안 썼어. 알았지. 필터 써야돼. 펜트 쓰고 세이브. 뭐야. 필터 말고 또. 코치지 코치지. 코치지마. 근데 토끼한테 말도 걸어보자. 맞아요. 진짜 흥방 아니야 이거. 갑자기 피앙 하면서. 진짜 흥방 아니야 이거. 여기 톡 다리니까. 대반절인데. 흥방이면. 아니 그리고. 야 어? 달인간들도 다 사람 모양인데. 쟤 혼자만 왜. 어? 수인이야. 그러니까 망이지. 어서 가십시오. 오 상점이네? 아 근데 살 거. 없나? 봄에 오른팔. 신들의 분노. 야 우리 팔아보니까. 봄에 오른팔 이런거? 나 안쓰거든 팔자. 북북의 바람. 솔직히 안 써. 오.